뽕! 뽕뽕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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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뽕! 뽕뽕! 잘 간다! 저 누구신줄 알아? 자야! 외로워 울고 싶어 이렇게 뜨는데 갑자기? 오 진짜? 오빠 언니 불러? 하하하하 혜연이는 언니 없어서 힘이 없네! 우리도 신기하네! 아니 엄마 불러? 혜연이 다 해! 없으신댔어! 애교 불러? 아 사랑받고 싶어라! 왜 실이 났어? 존나! 너는 어떻게 하냐? 1초도 떨어질 수는 못하여! 응? 앤이 앙거리는 거 수신 왜 갑자기 실이 났어? 혼자 있으면 해야지! 같이 더 놀아줘! 오! 오! 역시 우리 사랑이구나! 우리 호야가 잘하는데 이거는! 맞아! 바로 잘하게 지지니까! 호야야! 호야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! 왜? 보여줄까? 애교 잘 봐! 네? 호야! 호야야 이리 와봐! 호야야 이리 와봐! 잘 봐봐! 고 배워와! 호야! 호야야! 꼬리HI 호야야! 나갈까? 으훨! 으훨! 으유! 정말 싫어! 딴 사람 말고 평잠은 나가! 덤벼라! 뭘떼? 많이 가? 아씨.. 저게 좋나? 저 언니 오빠들이 전도하셨는데? 저게 좋나? 아 귀여워! 무섭지 저 오빠 언니 근데 왜 그래? 뭐 있어? 저러고 빠른데? 아 귀여워! 그러면 안돼! 아빠 언니한테.. 어? 호야꺼! 사랑해! 나도 사랑해! 아 이빠라! 근데 이 정도야! 언니는 집에서 상책을 했네! 잘 가봐! 이 오빠는 잘해! 근데 또 잘하는 언니 하나 있다! 백이야! 백이야! 봐봐! 빨리 쳐다봐! 알겠어 봐! 분석! 내가 뭘 하면 돼? 아.. 자! 니가 뭘 해야 해! 자! 저 오빠 봐라 저 오빠! 어? 혈이 저거는 뭐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지금 수년이 좋아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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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잖아! 응! 응! 역시 프로는 달라! 응! 준비하는 거야! 나에서 거기 자리 잡고! 기분이 어때? 아 수신됐어! 됐어! 그만해! 그만 좀 해! 응! 왜 이렇게? 지영이 삐져 있어! 삐져! 뒤돌아 서있다! 미안해! 빨리 가! 같이 먹을까? 빨리 간식 먹을까? 어? 삐졌나봐! 빨리 가! 미야야! 아빠가 또 미야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! 아빠 뭐 했다고 했는데? 간식 먹을까? 아니야! 간식 먹을까? 호야! 뭐라고 하는지 보자 호야! 부탁이야! 간식! 아 호야 봐! 고기 먹을까? 놀러 갈까? 이거 그냥 풀어볼까? 호야 바로 한다! 대기야! 대기야야! 바로 와? 원더풀! 푸니까 원더풀! 매우 일어나 Hai야. 야 간식 먹을까? 야 간식 먹을까? 어? 삐졌나봐 지금? 민아야! 민아야! 아빠가 또 내놈 민아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!